짐 마도학자의 95제 패시브 스킬로 블랙망토 사용시 일정 범위안의 적을 끌어당기는 기능이 추가되며 애시드 클라우드는 먹구름이 자아를 가지게 되어 적을 추적하며 네오를 퍼붓는 스킬로 변형돼 좀 더 효율적으로 몬스터를 상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짐 마도학자의 95제 액티브 스킬로 일정시간동안 마도학자를 따라다니면서 적에게 뜨거운 마그마를 내뿜는 퍼밀리어를 소환하는 스킬로 약간의 시전 동작을 가진 설치형 스킬이기 때문에 마도학자의 순간 딜을 크게 끌어올릴 것이라 보입니다 짐 마도학자의 각성 스킬로 롤러코스터를 설치한 다음 퍼밀리어와 함께 탑승해 적진을 휘저으며 하늘로 날아올라 낙하하면서 일어나는 큰 폭발에 적을 휘말리게 하는 스킬입니다 항상 엉뚱하고 유머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던 마도학자의 콘셉트를 극도로 잘 살리는 스킬이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감사합니다.